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난 중에 대표적인 난이 지생난인 출란과 착생난 중에는 풍란과 석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 자생석국을 잘 기르는 방법을 쉽고 집약적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생하는 석국 중 특히 유명한 몇 종류의 특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생석국을 키우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자생석국을 산에서 채집하는 산채는 원칙적으로 볼법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산에서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산채하는 것은 안된답니다. 다만 멸종 2기 식물로 되기 전에 채집된 산채품과 특별한 해가 있어서 원해적인 가치가 있는 단청이나 해빛, 해갓 등 몇몇 품 정도는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기이한 대접을 받고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키우는 방법을 계략적으로 알아야 하기에 새로 산채하는 것은 안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산채품과 배양품 그리고 일본산 석국과의 교자품 등을 키우는 방법과 특히 자생석국만이 갖는 특징과 주의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국은 우리나라 남해안에 자생하는 자생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남해안기후에 적응이 되었기에 이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밖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생석국들이 이름을 갖지 못하고 채집된 섬제방의 이름을 얻어서 진도자생, 완도자생, 보길도자생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단 지금 키우고 있는 자생석국들은 대부분 베란다의 생활에 적응했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석국과 동일하게 키우면 된답니다. 즉 석국의 생육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8도 정도면 아주 잘 자라는 온도이구요. 계절에 따라 조금 낮은 온도에서도 신화를 올리고 잘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일반적인 온도는 영하의 온도에도 잠시 잠깐의 경우는 견딜 수 있으나 그러나 오랫동안 영하의 기원에 노출되면 위험해진답니다. 그래서 석국이 견딜 수 있는 온도는 5도에서 35도 이하이면 충분하게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석국 키우기 중 가장 중요한 석국의 물주기 방법은요. 우리나라 자생이건 일반적으로 온해야 된 석국이건 물은 일주일에 한번 준다 아니면 3일에 한번 준다 이런 식의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랍니다. 키우시는 분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각각 다르기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 식물이 가득해서 공중 습도가 높은 집에서 자랄수도 있구요. 햇볕이 부족한 북향이나 겨울이면 풍부하지만 여름이면 해가 금방 사라지는 남양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물은 화분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게 되는데 이도 계절별로 각각 달리해야 한답니다. 즉 물은 봄이나 가을에는 화분에 물이 마르면 바로 주고 여름에는 물이 마른 후 하루정도 지난 후에 주며 겨울에는 물이 마른 후에 2, 3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후에 주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이때도 기르시는 분의 환경에 따라 약간의 기간을 가감하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분이 마르는 것은 분 속을 말하기에 겉만 말랐다고 분 속까지 마른 것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먹었을 때와 말랐을 때의 화분의 무게를 기억했다가 물만함을 측정하거나 이쑤시개 등으로 찔러보는 방법 또는 빈 화분에 똑같이 만들어 놓구요. 해제보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키우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된답니다. 이 부분이 석국의 생가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생석국 키울 때 그럼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자생석국의 좋은 점은 일반적인 장생란이라고 하는 일본 석국보다 특히 향이 뛰어난 점을 넣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크게 특징이 없더라도 향이 좋아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입에 무늬가 들어간 경우도 있답니다. 이 경우엔 비교적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된답니다. 이 향좋은 자생석국은 키우다보면 입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난 대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일반 석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대공은 꽃이 다 핀 후의 대공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양분을 옮겨주기에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자르지 않고 붙여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마른 다음에는 보기 싫으니까요. 잘라내치는 것이 좋구요. 그러면 자생석국의 햇볕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석국의 경우 자생지가 해안절벽의 암벽에 붙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 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자생지에서는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기에 봄과은에는 충분하게 모든 빛을 줄 수 있는 한 모두 준다는 생각으로 베란다의 경우 가장 바깥쪽이나 아예 노지재배가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햇살을 약간의 가름이 되도록 갈대발등을 이용해서 약간의 차강이 필요하며 나중에 경험인 촉촉된다면 무차경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답니다. 겨울에도 충분한 햇볕을 쪼여주면 좋지만 이때는 체제와 온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한답니다. 자생석국의 종류 중 유명한 단척이라는 품종은 우리가 묵이라고 하는데 이 묵은 대부분의 석국에서 나타나는 경우엔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봉옥이나 자금룡 등 다른 일반적인 묵과 달리 단척 같은 경우는 이비에 검게 한토시안이 올라오는 경우인데요. 날이 치워지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름에는 거의 일반적인 입을 보이다가 겨울에 나타나는 특이한 자생석국이랍니다. 다음으로 해남에서 채집된 자생석국으로 같은 장소에서 쌍으로 봉룡과 산반이 채집되었는데 이도 해남 자생 봉룡과 해남 자생 산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해남 갓줄문이라는 의미로 해감 그리고 해남의 빗살문이라는 의미로 해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품종이랍니다. 그리고 강진의 성전명과 작천명의 사이에서 발견된 강진 자생의 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백색에 가까운 우리나라 자생석국 중 진도 홍화와 더불어 홍색을 많이 섞는 곳을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다음에는 흑산도 산반인데요. 이는 이 석국은 새싹이 나올 때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무늬도 오랫동안 남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석국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배양종 중에는 유명한 품종이 우주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는 진도의 자생석국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이소연씨가 우주비행 중에 우주에 노출하고 온 시를 배양한 진도 자생석국으로 이름을 우주라고 지었는데요. 별명으로는 소연난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나는 처음에는 중투의 이시가 잘 나왔으나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무늬쪽 대공은 살아남지 못하고 무늬가 없는 부분만 살아남아 처음에 중투의 이시 우주와는 많이 달라진 일반 무지석국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자생란도 있답니다. 이 난 같은 경우는 아직 수는 많지 않지만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니까요. 한 번 키우시면서 음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령자생이나 지리산자생, 복일도나 비진도자생, 그리고 은하수라는 여름의 자생사피방과 소담 등 다른 자생석국 등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너무 길어서 주저리주저리가 된 자생석국 키우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저 오키더TV의 난나름이었습니다.